아니 근데 오늘 첫방인데 화려한 게스트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 기대하지 마세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왜냐 내가 화려하니까 내가 화려한데 뭐하러 화려한 게스트를 불러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? 로고송 못 들으셨어요? 너무한다 와 서운하려고 그래 다시 한번 듣고 올게요 이 좋은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가 하나도 없냐고요 보내주세요 알겠죠? 차 없나 직접 불렀냐고요? 아 기사 못 보셨구나 제가 직접 작사 작곡 다 노래 다 했잖아요 와 진짜 이럴 거예요? 아 오늘 또 첫방에 이것도 아유 정말 칭찬이 하나도 없네 어 왔어요? 로고송 홍진영이에요? 아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해드린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방송시간 좀 늘려줘요 현기쯤 나니까 이건 지금 제가 한 얘기예요 문자가 온 건 아니고요 네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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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러우